알리익스프레스 상상도 못한 기대 이상의 고퀄리티 아이디어 제품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SB 충전 식탁상 먼지 청소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미니 진공 청소기는 귀여운 로봇 디자인으로 작은 몸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먼지나 물체도 효과적으로 흡입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작동 시간도 120분으로 충분해요. 또한, 다양한 환경에 맞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탈착식 확장 흡입포트가 있어요. 작은 틈새나 모서리, 먼지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제품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귀엽고 작동도 잘 되니까 책상이나 작은 공간 청소에 딱이에요. 깡패한 가격의 탁상 먼지 청소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스마트 침대 옆 테이블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테이블은 극세사 가죽과 단단한 나무, 템퍼링 유리, 소결된 돌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50, 40, 50cm로 적당한 크기예요. 기능도 정말 다양해요. LED 라이트, USB 포트, 무선 충전까지 갖추고 있어요. 더불어 V2, V3 모델에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밀번호 잠금 기능까지 추가되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현대 모로코 스타일의 외관도 매력적이에요. 이 테이블은 침실이나 거실에 두면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꾸밀 수 있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테이블,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케이노브람 초음파 가습기 대용량 향수 방향제 디퓨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좋게 만들어주는 참신한 아이템이에요. 집안에 두면 무드등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상처럼 연기 효과가 그대로 구현되어서 오일을 넣으면 향이 잘 퍼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재미있는 제품이랍니다. 배송도 빠르고 작동도 잘 되어서 아이 장난감으로도 추천해요. 화산 모양과 다양한 모드, 작동시간 설정까지 가능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